나만 들어보실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지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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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? 우와! 예쁘다! 아 이것도 백 팀장님이 준거야? 아 그때 PT 때 고맙다고 하더니만 선물까지 준비한거야?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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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어봐! 어머머 아이씨 어디가? 아 혼자 신어볼라고 너무 추워해요 허벅씨 지금 뭐하는거야? 본부장님요 설마 버리려는거야? 아.. 아니래요 그냥 이 호의를 받아도 되는건지 헷갈려서요 또 가슴이 아프게 될까봐 무서워요 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복실 세상에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아픈 호의만 있는 게 아니야 널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호의도 있어 그건 내가 주는 호의니까 그 신발 신고 열심히 뛰어 알아듣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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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듣겠어?